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배 의원이 발의를 지금 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조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과연 이 법이 그러면 통과가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서는 여어야 할 거 없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세금도 완화해 주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한시자고 하나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하고 좀 다른데 1년인데 1년인데 6개월 동안은 100% 중과를 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겠죠. 다주택자는.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는 50%만 중과하겠다. 9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75%, 그러니까 25%만 중과를 하겠다. 아니죠. 25%면 면제니까 75%만 중과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좀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슈퍼챗 또 부종선거님. 드세요.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회복되면 비싼 커피로 쏠게요. 또 부종선거님은 예전에 왕누나님이신데 테슬라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시군요. 저는 해외 주식은 이미 제가 1년 전쯤에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근데 테슬라 엔비디아는 워낙에 또 미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일론 보스크 아주 뭐 또 떨어졌다 다시 올랐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설비 이쪽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또 장기 투자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비싼 커피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완화책을 중도 표심을 따기 위해서 완화책을 내세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완화책은 6개월 한 시정 면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을 아예 중과를 시키지 말자. 다주택자. 그래서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통과될까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동의를 많이 해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여러분들 댓글이 올라오면 제 의견도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의견이 없기 때문에. DDDH님 통과 안 될 뜻이요. 현우 아빠님 1년으로 갈 뜻이요. 현우 아빠님은 1년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6개월 100% 면제 양도 중과 안 시키는 거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1년 반 하겠다. 청담님은 내로 남불당은 노우. BK선님은 민주당이 되면 안 하려고 하겠죠. 국민의힘이 된다면 통과하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통과되기는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한중팍님. 아예 폐지해야 하는디. 하민튜브님. 대선 뒤집기를 위한 선심성 쇼다. 박덕영님. 통과 안 되고. 하순녀님. 실거지 우물도 없어지면 내물이 쏟아질 듯요. 허순녀님이시군요. 제가 볼 때는 여가되든 야가되든 이 법안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있고 민주당에서 되더라도 2년짜리는 통과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쉽게 순순히 동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잘못됐거나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쯤에는 이 좀 완화책들이 어느 정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내년 정도 되면 1년이 남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지금 서울의 민주당 의원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들이 다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꾸 종부세만 얘기하는데 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가 재산세가 오른 거거든요. 세금을 지금 다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공시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동기태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것도 저를 대비해서 100%로 간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 번 더 해먹으려면 분명히 이 부동산 문제는 강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활발하게 여야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보다는 오히려 내년이 이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김태수님 의석수가 적어서 그렇죠. 순대정당님 좋아요 꾸꾸. 줄레야정님 민주당도 이제는 정책 인정 안 할 논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년 뭔가 이제 선거철 가까워져야 국회의원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또 갑자기 대선 끝나고 나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끝나고 보다는 내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